6월!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! 11월 8일 빅톤의 데뷔 4주년 팬미팅 백투더 원더랜드에 초대합니다! 이번 팬미팅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엘리스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라주세요 과연 다시 돌아간 원더랜드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11월 8일 원더랜드에서 만나요 여러분들!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놀러와!